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테마 16강 나갈 부분이고 나갈 내용은 등기 유효권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유효권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를 잘하고 시험 지문도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유효권의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의 경우는 실체적 유효권이랑 형식적 유효권을 둘로 세분하게 됩니다. 형식적 유효권이랑 실체적 유효권을 나눠서 두 개를 공부하실 것이 사실 공부가 됩니다. 형식적이라는 것은 등기 부중심으로 따질 때가 형식적이고 실적 권리관계 따져가면서 따져보는 유효권을 실체적 유효권에 둘로 세분해서 둘 다 충족할 경우 효과는 유효하게 인증해 주는데 먼저 봐야 될 것은 형식적 유효권을 먼저 봅니다. 등기 유효하기 위해서 형식적 유효권이란 것은 조건이 등기 부중심으로 따져가다 보니까 여기 등기 부중심으로 해서 따져나가는 것을 형식적 유효권이며 전주 조건은 등기가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등기를 보고 이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따져야 되니까 등기가 일단 존재할 것을 유효하게 되고 등기가 존재라는 얘기는 등기가 기록되어 있을 것을 유효합니다. 기재가 있을 때 등기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기재가 돼 있다가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는 경우에 불법으로 말소가 되는 경우에 또는 일부가 등기 사항이 빠지는 경우에. 권리 관계가 살아야 했느냐 소멸할 것이냐 이 문제 발생하는데. 우리가 앞서 배울 때 등기나 권리란 것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등기를 불법 말소했다거나 일부가 빠졌다 할지라도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다가 됩니다. 살아있는 권리만 하게끔 다시 등기를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배운 드라마 찾아가게 되면. 등기를 잘못 지웠더라 이때는 권리는 살아있다 보니까 말소. 회복 등기로써 회복해 주면 되는 것이고. 등기 사항 일부가 빠진 경우는 후발적 일부니까 변경 관계를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권리 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등기 유효하기 위해서. 형식적 하자가 부전제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유효 무효 기준 등기법에서 따지는 기준은 각하 사유 중심으로 따져갑니다. 각하 사유가. 법제 이식 구조에. 열한 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근데 법제 이식 구조에 규정하기를. 다음 정 등기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등기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법제 이식 구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각하 사유인데. 각하 사유는 등기 실행할 수 없습니다. 실행이 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무지가 발생이 돼버려요. 먼저. 관할의 반응기가 아닐 것 그럽니다. 관할의 반응기라는 것이 이식 구조 1호예요. 1호와 관할 등기에서 관한 거 등기할 때가 관할의 반응기를 말 썼는데 관할을 위반한 경우는 무조건 무효로 갑니다. 이건 무효등기이고 효과 절대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 능력의 사항에 대한 등기일 것을 요하는데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을 통칭해 부를 때 법제 이식 구조 이후에서 다른 말로 똑같은 말듯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다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등기 실행된 경우도 무조건 무효등기로써 이식 구조 1호와 이후에 걸리게 되면 무효등기이며 등기관이 집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빠져가 버립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만큼만 어떤 경우도 효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두 개는 지금 외우시는 게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합니다. 등기법의 경우는 무효등기를 보는 것은 몇 개가 있느냐 크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가 29조 1호 관할 위반 등기와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무효로 인정해서 두 개가 무효등기이고 이거 이외에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을 것 같고 그럽니다. 그럼 위해된 요건 이외에도 등기법 29조 3호 내지 3호부터 시작해서 11호까지 절차했다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각과 사유를 할지라도 3호라는 것은 권한이 없는 자, 4호는 출석하지 않은 때에서 마지막 11개가 쭉 나눠집니다. 이런 경우에 등기 실행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위배한 등기라도 일단 실체 관계가 부합하는 한 당연부의 등기는 아니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당연부가 아닌 이런 얘기는 효과가 당연히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등기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줄이게 되면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가 법제 29조에 각과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과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각과 사유가 총 1호부터 시작해서 2호부터 시작해서 3호 내지 11호까지 크게 둘로 나눠요. 나눈 다음에 1호는 관할을 받는 기 관할을 위반하는 기가 있고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3호부터 11호가 크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제 29조 내용이에요. 29조 내용이 총 11개가 실려 있는데 1호와 2호 같은 경우 등기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차고로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했다 할지라도 2등기는 당연히 무효등기입니다. 당연히 무효등기이며 직권으로 말수할 수 있고 2등기 왜 실행했냐고 빨리 말수하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각하라 할지라도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라 할지라도 일단 실행이 되어버린 경우는 3호부터 11호까지는 무효등기가 아니고 직권 말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서 실체와 부합하는 유효하게 인정해 주겠다가 등기법의 규정이다 보니까 등기법의 경우는 2개만 겪으시면 돼요. 지금 기억할 게 관할이 받는 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거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유효하게 인정해 주겠다가 등기법의 규정이니까 2개 딱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더 이상 볼 것은 없습니다. 조금 중요해지는 것이 실체적 유효권을 따져가는 실체적 유효권이라는 것은 등기와 실체관계를 따져봐서 2등기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따져갑니다. 불일치하는 경우는 또 독일성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할 수 없는 를 따져가면서 2등기의 무효와 유효를 따져가는 것이 실체적 유효권인데 먼저 등기와 물건의 내용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합치가 돼야 되는데 불일치하는 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나눠집니다. 먼저 객체의 불일치라는 말이 나오면서 토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 등이 일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 크게 둘로 나눕니다. 동일성이 인정이 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동일성이 부정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무효등기입니다. 하지만 동일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2등기는 유효등기로서 인정하겠다가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부동산 표시에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건물의 소재나 지번,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일단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나갑니다.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무효,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유효등기로 가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기를 등기된 부동산의 표시와 실제 부동산 표시와 다소 불일치한다 할지라도 해당 등기가 해당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유효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서 불일치한다고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마지막 가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 보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인정될 경우는 2등기는 유효하다 판례 입장이고 잘못된 게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예요.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잘못된 부분은 경정 등기로 시정한 다음에 2등기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겠다 판례 입장이 되니까 객체 다름이 부동산에 불일치하는 경우는 이때는 동일성을 따져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세분하시면 이 부분은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적 불일치란 말이 나옵니다. 질적 불일치란 것은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죠. 질적 불일치란은 크게 둘로 세분을 하는데 하나가 권리의 종류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또는 주체가 잘못된 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질적 불일치의 경우는 먼저 물건 행위상 주체가 잘못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주체가 불일치한다는 얘기는 일단 예를 들어서 A란 자가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집을 지은 다음에 A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사람은 A인데 등기 실행이 B로 실행돼 버립니다. B로 실행돼 버린 경우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경우를 주체의 불일치란 말 쓴 겁니다. 이때 주인이 바뀌어 버린 경우는 사람이 동일하지 않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등기로서 효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권리의 종류의 불일치인데 물건 행위상 권리하고 등기된 권리가 서로 맞지 않아요. 이 말 뜻은 내가 신청한 등기 전세권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 실행이 임차권의 실행이 돼 버립니다. 그럼 신청한 등기는 전세권 실행한 것이 임차권일 경우 권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권리가 다른 경우도 독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무효등기로 소유권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주체가 잘못되는 경우이건 권리의 종류가 잘못되는 경우이건 이때 전부 다 무효등기로 빠져갑니다. 무효등기를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또 기출문제 실제한 적이 있는데 무효등기라는 것은 기형리는 두 가지 말소등기라고 사용할 뿐이지 경저등기로 정정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이 등기가 끝난 이후에 유효등기냐 무효등기냐 끝난 이후 유효등기를 당시에는 경저등기로 시정을 해서 그 등기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주체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권리의 종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무효등기입니다. 무효등기라는 것은 말소할 사유인 거지 경정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쉽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 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이 등기 이 차 그냥 쓰겠다 해요. 그냥 쓰겠단 말에 있으면 고쳐 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차가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서 이 차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폐차해야겠죠.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쓰겠다. 이때는 고치라는 얘기 경정하는 것이고 동일성이 없는 경우는 무효등기로서 말소하게 돼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세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양적 불일치입니다. 양적 불일치의 경우는 등기된 양과 물고냉이 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등기된 양하고 물고냉이 양이 똑같을 때 효과를 인정해 주겠다 기본 틀인데 예를 들어서 백평을 매입했을 때 토지를 등기도 백평이 등기되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일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두 개가 나오죠. 등기된 물고 권리 내용의 양이 물고냉이 양보다 큰 경우에 그럼 등기량이 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이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 신청을 했는데 내가 전세금이 일억이에요. 일억을 등기 신청했는데 이역 등기된 경우도 있고 등기량이 더 크죠. 은행과 대출 빌려올 때 일억을 빌려하는데 저답권 등기하는 2억 등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량이 큰 게 어떻게 효과 발생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물고냉이 범위에서 효과 발생한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0평을 내가 등기가 됐어요. 근데 내가 산 것은 물고냉이 한 양은 산 양은 100평입니다. 100평을 샀는데 200이 등기됐답니다. 어디가 더 큰가요? 등기량이 더 크죠. 이때 효과 발생은 얼마큼 발생하느냐? 효과 발생이 물고냉이 한 대에서 발생한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내가 100평을 매입하고 200평이 등기된 경우라 할지라도 효과 발생은 100평만큼만 인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아니 200이 등기됐는데요. 200등만큼 효과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주장했다가는 도독니응신보가 돼버립니다. 내가 산 게 얼만큼이니까? 100평. 100평만큼 있다고 주장해야죠. 200평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도독니응신보가 됩니다. 도둑 놈이 아니에요. 도둑은 여자도 있으니까 도둑 니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가. 일 필제 중 하나의 필제에 대해서. 일부 지분을 매입합니다. 지분을 매입했대요. 그럼 여기 물건의 양이 되겠죠. 매입했지만. 등기량이 전부가 등기되버립니다. 전부가 등기된 경우 등기 양이 더 크단 얘기예요. 이때 얼마큼 발생한다. 등기한 양이 더 큰 경우는. 지분만큼 발생한다고 판례 입장이니까 등기에 실행이 된 경우에 등기 전부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왜. 백평을 사고 이백평 등기된 경우에 백평만큼만 인정받으니까 이백이 다 효과 발생하죠.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백이 무효가 아니라 이백을 다 말소 청구할 수 없으며 이때 실행할 등기는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전능기 신청한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전능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출제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전능기 신청할 수 있다가 판례 입장이니까 요게 조심하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파트로서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등기한 양이 더 큰 경우 어떻게 효과 발생하느냐. 물건의 양이 한도에서 발생한다. 판례 입장이니까 어떤 등기 신청하실 것.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전능기 신청한다가 판례 입장이 되므로 요건 판례 입장에 시험이 참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잘 기억하시고 반면에 두번째 건 좀 덜 중요한데 요거는 밑에 있게 등기 내용의 양이 물건의 양보다 적은 경우에요. 이 말 뜻은 내가 사기는 1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를 100평을 매입을 했는데 물건의 양이. 그런데 등기한 것은 50평밖에 등기가 안 됐습니다. 어디가 더 큰가요? 물건의 양이 더 크죠. 이런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민법 제 137조가 적용되는데 이 민법 제 137조라는 것이 바로 민법의 일부 무의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내가 100평을 매입하고 50평이 등기된 경우에 원칙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원칙은 민법 공부할 때 정확히 외우실 텐데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전부가 무효가 되어서 효과 인정할 수가 없다가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일부가 없더라도 범죄인했다 인정할 경우에. 그럼 100평이 매입하고 50평만 등기된 경우는 전부 다 무효다 원칙입니다. 다 말수하면 끝나는 것인데 매수인 쪽에서 여기 일부가 50평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 인정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주장하면서 50평만 인정해 달랍니다. 등기된 것만. 이럴 경우는 등기된 일부는. 유효하게 인정해 주고 일본은 무효로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 제 137조 규정이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100평을 매입하고 50평이 등기된 경우에 원칙은. 전부 다 무효다가 됩니다. 그럼 말수 등기에서 없애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매수인 쪽에서 50평만 인정해 달랍니다. 이것만 유효하게 인정해 달래요. 그럼 50평만 유효하게 인정해 주게 되면. 50평 이것만 유효하게 인정해 줄 수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럴 경우 어떤 등기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떤 등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경전 등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말수 등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경전 등기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 게 없지? 다시 다시 보자고요. 100평을 매입하고 50평 등기된 경우에 원칙은 다 무효다.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근데 매수인 쪽에서 50평만 인정해 달랍니다. 이것만 인정해 주게 되면 등기해야 될 일부는 무효를 빼고 등기된 것만 유효하게 인정해 주게 되면 이걸로 인정했을 경우 이것만 유효하게 끝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어떤 등기를 할 것이냐 물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떠드는 것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실제적 유효권의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서 전페이지 오고. 자, 부동산의 동일성이 인정돼서 유효하다 싶으시니까 무슨 등기하셔라? 경전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종류나 또는 주체가 잘못되었더라도 이때는 전부 다 무효등기는 말소등기로 빠져갑니다. 경전할 수 없다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등기라는 게 더 큰 경우 이때는 경전 등기하더라. 이때 무슨 등기하느냐? 일부만 수 없음이의 경전 등기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어떤 등기를 해야 될 것이냐? 등기법은 등기를 물어봅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 무슨 등기할 것이냐 물어보는 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거는 등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시험에 내지 않는 것이어서 여기까지 과거 26회 때 한번 기출한 적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 어떤 등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분을 잘 아시고 정리를 하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파트니까. 꼭 기억하시되 유효하다 싶으시면 무슨 등기하실 것? 유효하다 싶으시면 경전 등기, 무효등기라는 것은 말소등기로 빠져가니까 그 기본 틀에 의해서 어떤 등기할 것인가를 잘 세 분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칙에 완화규정 나옵니다. 완화규정이란 것은 학설 판례 입장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지만 무효등기가 아니라 유효하게 해주는 경우를 크게 4개를 뺍니다. 처음에 나온 것이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두 자가 한 자로 머리 두 자가 됩니다. 처음 머리 빼먹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조등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가벼란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미등기 상태입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이 주택을 의뢰계 매매를 통해 팔았어요. 팔았을 경우에 등기하는 과정은 최초 소유자 간명의로 소유권 보조등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먼저 한 다음에 의락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 과정인데 이렇게 등기한 것이 아니라 양수인 양수인 의락부로 직접 소유권 보조등기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직접 실행해버리는 게 이게 모두 생략 등기인데 어딜 빼먹었느냐. 첫 머리를 빼먹었으니까 제일 처음 할 첫 머리를 빼먹었다 해서 요거를 머리 두 자 집어넣어서 모두 생략이란 말을 쓴 겁니다. 이등기가 유효등기냐 무효등기냐예요. 보조등기 한 다음에 의락부로 이전 등기해도 의뢰주인이고 직접 등기해도 의뢰주인이니까 일치했기 때문에 이등기는 유효하게 인정해줍니다. 유효해야 돼 처벌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머리빼먹고 등기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등기로서 인정해주겠다가 판례 입장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온 것이 중간 생략 등기인데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줍니다. 똑같이. 그래서 실차관계 포함이 유효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례대로 가게 되면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기억을 체결합니다. 매매기억을 체결하고 을하고 병이 다시 매매기억 순차로 체결했을 경우에 등기는 갑에게서 을로 넘어와야 되고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오는 순차로 넘어올 등기가 있는데 요렇게 등기한 것이 아니라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을을 빼고 갑으로부터 병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온 경우입니다. 등기를 바로 해버린 거예요. 그럼 가운데를 빼먹었죠. 빼먹은 것을 중간을 빼먹었다. 중간 생략 등기 다른 말로 미등기 전매해서 같이 포함시켜주겠다가 포함한 뜻이 이 뜻이에요. 같이 포함시켜줍니다. 이럴 경우에 이 등기가 무효등기냐 유효등기냐의 뜻인데. 순차로 등기에도 소유권자가 병이 되고 한방에 등기에도 소유권자가 병이 됩니다. 이리 가도 병, 저리 가도 병 일치했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다가 팔레증이 됩니다. 유효하되 처벌은 받아야 돼요. 분명히 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하지 말라고 규정을 합니다. 했을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사유가 얼마짜리라고요? 이런 경우 처벌 받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처벌 사유입니다. 근데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유효하게 처리는 해주되 처벌은 받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중간 생략 등이 담고 있는 법률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인데 이 법률이 바로 단속 규정이다 보니까 유효하게 인정해주되 처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강의 규정이라는 것은 둘로 세분을 해요.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 세분을 하는데 효력 규정 위반 시의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단속 규정 같은 경우는 유효화되 처벌을 받아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는 유효하게 인정해주겠지만 처벌은 얼마 처벌을 받느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다 보니까 이 법률의 규정을 무엇이라 부르더라? 단속 규정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처벌에 따라옵니다. 그럼 유효하게 인정될 경우에 문제는 3장 안에 합의가 있을 경우 유효냐? 합의가 없을 경우 유효냐? 이 문제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3장 안에 지금 갑을 비용 3장 안에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유효합니다. 합의가 없어도 2등기 유효하다고 판례 입장이어서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유효한 것이고 합의라는 것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시적이든 순차적이든 따지지 않는다. 유효하게 인정해주되 합의가 없다 해서 2등기의 무효나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합의가 있든 없든 유효하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합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 과정상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게 그 뜻인데 단 3장 안에 합의에 의해서 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있다는 얘기는 최초 소유자에게 병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해줍니다. 그럼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겠다가 내용이에요. 이 말 뜻은 하기로 했으면 해라. 막지 않겠다. 다시는 처벌은 받으라는 의미가 숨어있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합의가 없을 경우는 합의가 없으니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게 돼 있고 직접 등기 청구 못하게 돼 있고 중간자 을을 대위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합의가 있을 경우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중간자를 대위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주의하시고요. 지금처럼 전부 다 유효하게 인정해주겠다 기본 틀이 되겠지만 주의할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취득자의 허가를 생략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중간 생략 등기 무효다가 판례 입장이 되므로 다른 건 다 유효하게 인정해주겠지만 허가구역 내에서 만큼만은 무효로 빠져가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모두 생략 등기건 중간 생략 등기건 전부 다 유효하게 인정해주겠다가 기본 틀이 돼 하지만 허가구역 내에서 만큼만 어떻게 처리한다 무효로 가니까 요거는 꼭 참고해서 대법나시대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은 무효로 인정하게 돼 있으니까 꼭 조심해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어요. 하자가 발생했지만 무효로 인정하지 않고 유효하게 인정해주겠다가 목적이다 보니까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도 완화해서 유효하게 인정해주겠다가 완화 규정이므로 참고하실 부분이고요. 그다음 봐야 될 것이 이제 이제 두 개가 더 남았는데 하나가 실제와 다른 원인 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원인 등기란 것은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했는데 아 증여로 가자니 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1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초과 누진제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세율이 같아요. 최근에 이슈가 뜨거웠던 거 있죠? 삼성 이건 회장님이 돌아가시니까 삼성과의 상속세 얼마나 되나? 1.8천억 내란 말이 나오니까 막 난리가 났는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외국은 없어요. 취득할때 상속세금 다 냈고 또 소득세 다 납부하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내 재산에 대해서 다시 사망해 상속받을 세금 또 내라? 이건 이중과세가 된다 해서 외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우리나라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상속세라는 사람을 누가 낼까요? 골고루하고 많이 편집하신 분들은 재산을 다 빼놓고 넘어갑니다. 미리 다 빼놔 현금만 시켜놓고 근데 건강하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상속이 갑자기 일어나버렸죠. 이때 세금을 많이 내더라.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올해 학계에서도 세금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큰 돈이 들어오니까 없앨 이유는 없겠죠. 어쨌든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똑같습니다. 굉장히 고율인데 증여로 가자니 세금이 너무 비싸더라. 그래서 매매로 바꿨습니다. 실제 원인은 뭔데? 증여인데 매매로 바꾼 경우 2등의 무효증기나 유효증을 물어보는 거예요. 증여로 소유권 등기에도 넘어가는 것이고 매매를 해도 넘어가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요것도 유효하게 인정해 줍니다. 유효하게 인정해 주되 문제는 처벌은 받아야 돼.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다 보니까 얘는 하지 마세요. 걸리게 됩니다. 중간세 났던기는 안 걸리면 통과할 수가 있어요. 왜 중간 매수인 취득한 사실을 확인 못하면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등기 원인 허위기지한 경우는 세모서에서 마지막 등기 끝난 게 다 조사랍니다. 조사에서 걸리면 처벌 받게 돼 있으니 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어쨌든 했을 경우 효과는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에 닿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무효등기 유형이 네 번째 규정인데 무효등기란 것은 종종까지 배우시기를 어떻게 하셔라? 말소하게 돼 있습니다. 말소한 하고 감안 안 두다 보니까 쓸 수 있게 되더라 이걸 무효등기 유형으로 했는데 유형의 뜻은 한자 흐르는 유자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을 무효등기 유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렇게 정확한 뜻이 있지만 우리끼리 그냥 유효하게 쓰겠다 해도 관계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무효등기 유형이란 것은 어디만 허용하느냐. 등기부가 일단 우리가 표제부라는 것이 있었고 갑구와 을구가 있다고 배웠을 때 표제부 등기는 유형을 일치 허용하지 않습니다. 갑구, 을구는 유형 인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유형이 인정되는 것은 어디만 인정하느냐. 갑구, 을구만 인정하고 표제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서 실행된 멸실등기란 것은 요거는 어디에 실행할 등기인가요? 멸실등기란 것은 표제부 등기입니다. 이건 유형을 허용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유형할 수 있다 해서 일로 올라갑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이상 이해한 게 없을 경우는 유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 을구로 갈등기이거나 또는 담보가등기, 갑구로 갈등기에 대해서는 둘 다 유형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그럼 무효등 유형이란 말이 나왔을 경우는 이 등기가 어디냐 찾아가셔야 돼요. 표제부는 유형할 수 없고 갑구, 을구 유형할 수 있다 해서 여기까지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모두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등기 원인 허위기제, 무효등기 유형까지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제와 부합하는 한 유효하기는 해주는 규정이 완화 규정이니까 여기까지 공부를 잘 하시고 딸려있는 우리 OX 문제와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실력도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자, 16강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 17강부터는 또 등기 효력부터 해서 다시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16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